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옥영상입니다. 오늘 마지막 공포 게임 ssp 공리기 할겁니다. 이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ssp 공리기가 영하실 게임입니다. 근데 이거 찍는 게 뭔지 알아요? 이 시체 얘는 이거 수도권 터트려 했네요 오케오케 이렇게 합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죽었다 드세요 이렇게 하면 뒤집니다 어 방금 막대기 떠진거 봐 이 네 일어났구나 패실드 영하시다 봐야되요 이걸 터트리고 버그다 수도가 터트린거 맞지? 아 안 돼 내가 말했지 이게 ssp022라는거 이 영하시자 냉장고가 ssp022입니다 죽었다 뛰어내셔츠죠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너구도 세팅되실게 아까 버그 때 못했던 일단 아 너울트 태우자고 어 어 됐다 오케오케오케 됐다 왜 막기게 있는지 됐어요. 이렇게 보이면 너무 날라갔네 이건 사이사 때 이럴 때 시트네요 이거 어? 안보여 지금 에? 뭐가 어떻게 된거야? 뭐가 어떻게 된것이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어?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빨리 거쳤다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 아저씨가 된거에요 그건 시체나올 때까지 시체나올거에요 시체나올 때까지 시체나올 때까지 할지도 없어 아 나왔다 아 굳이 일 필요가 없잖아 이제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. 아 나와요. 어. 자. 가면 안되요. 자. 저기 보면. 이상한. 저기. 하전. 피쳐오는 소리다. 자. 여긴 그거지. 여기 하얘게. 하. 샤워시인가. 샤워시쳐 보이긴 한데. 실제로는. 분삭입니다. 하얀 분삭이다. 자. 너의 자유를 위하여. 빨리 가. 아니. 왜 빨리 안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빨리. 게임 끝내게. 빨리 가. 어우. 넌 그냥 화장하. 넌 그냥. 가는게 나. 낫겠다. 흐흐흐흐. 저 내 터지고. 많이 낫네. 잘가. 잘가. 잘 화장돼. 화장이야. 낯골딱 내가 모셔둘게. 낯골딱 내가 모셔둘게. 잘가. 하하. 화장중입니다. 와. 어둡다. 아이. 잠시만. 왜 불이 나냐. 흐흐흐흐흫. 좀만 더. 해야합니다. 화장 진짜 고려해지네. 이렇게 해서 화장 되질래요. 우리는 가면 띵글띵 자 이렇게 해서 SCP-022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